에어프라구 킬러 가져가세요 한 장이 이럴 때 성별이 후배 보였으니까 이렇게 찍어먹을게요. 아 진짜요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와, 950이 있네요. 우리 반장 백지훈 학생. 그리고 3등까지, 3등까지. 2등은 945. 박홍균. 홍균이 1등 한 대회. 안 나왔어요. 맛있게 틀렸어요. 3등 925점. 홍경은. 골라산 상권 100만 원. 1, 2, 3. 최고 성적 항상장. 진짜 맞죠? 395에서 805점. 505점에서 885점. 김승태. 1, 2, 3. 김승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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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